큐베이스 프로그램 기초 과정 네, 안녕하세요. 큐베이스 프로그램 기초 과정으로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디 신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템포랑 박자표 이런 것은 어떻게 음악 중간에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박자표와 템포입니다. 박자표와 템포를 우리가 음악 중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임라인에서 템포맵을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add tempo track 이렇게 add tempo track을 해서 템포 트랙을 따로 추가를 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박자표를 바꿀 때는 add signature track 해서 이렇게 트랙을 추가를 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뉴에 가면 템포 트랙 컨트롤 T 단축키로 컨트롤 T를 열어서 이 화면에서 따로 만들어진 이 화면에서 템포와 박자표를 입력을 해 주는 방법입니다.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템포 변화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 입력을 해 볼까요?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키 에디터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입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연주한 것은 8분음표 기준이니까 quantize를 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quantize를 8분음표 단위로 이렇게 해서 quantize를 했습니다. sol c 까지만 갔는데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트랙을 하나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템포를 한번 바꿔 볼게요. add track 해서 템포 이 트랙은 보통 일반 트랙과 마찬가지로 트랙과 트랙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의 편한 대로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밑에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템포 트랙을 보면 범위가 나와 있어요. 템포 중에서 현재 120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템포 중에서 180 그 다음에 60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템포가 0 부터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그 범위 중에서 60 부터 아래 60 부터 위에 180 까지만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것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충분히 범위를 좁혀 줄 수 있습니다. 좁히거나 늘려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는 템포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을 때는 이것을 본인이 쓰는 템포 정도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필 도구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미리 찍혀 있는 점도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이 곡에 맨 처음에 입력된 여기 120 템포. 템포 120을 나타내는 거겠죠. 120 템포로 지금 음악의 끝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서 4마디부터 템포를 110으로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110이 입력이 되고요. 입력이 되고 근데 재밌는 것은 템포 120부터 4마디까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점점 점점 느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맨 처음에 찍힌 이 점이 여기 보면 커브 타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램프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텝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맨 처음에 입력하는 점은 반드시 스텝으로만 입력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점들은 스텝으로 입력할 건지 커브로 입력할 건지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텝은 그 시점에서 4마디가 되는 시점에서 템포가 딱 110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커브는 램프는 어떤 점부터 어떤 지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직선형의 형태로 템포가 변한다. 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까지 3마디부터 4마디까지를 이렇게 리타르단도 되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들어보면 이렇게 점점점 느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금 더 올려서 100으로 한번 더 낮춰 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더 느껴질 테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리타르단도 되는 이런 형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램프 형태로 그리지 않고 커브 타입을 스텝으로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커브를 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스냅이 스냅 옵션이 켜져 있죠. 이 스냅은 뭐라고 그랬죠? 뒤에 있는 이 바 타입으로 바 타입으로 마디에 한마디에 하나씩 이렇게 마우스가 위치시켜지도록 정해진 거죠. 이 스냅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마우스가 한마디에 하나씩밖에 클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없을 거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꺼주면 스냅 옵션은 단축키 J로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J를 눌렀다 떼다 해서 자 요 스냅 옵션을 꺼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브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좀 더 뭐 이렇게 급격하게 느려지는 그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을 거에요. 아무데나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구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120으로 빨라지기도 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템포 트랙 입니다. 템포 트랙은 아무래도 지금 커브 타입을 램프하고 스텝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점을 찍지는 못합니다. 아주 마음대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찍지는 못해요. 근데 마우스에서 여기 우리 맨 위에 마우스 커서 타입 정하는 거 있죠. 여기서 드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축키로 8번입니다. 드로우 버튼을 누르고 그리면 아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죠. 재밌죠? 아주 좀더 유연한 그런 리탈 단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런 것도 이렇게 그려서 훨씬 더 유연한 리탈 단도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해 다 되시죠? 자 지점마다 하나씩 점을 찍어서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드로우 버튼 드로우 를 이용을 해서 전체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옵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옵션에서 템포 트랙으로 들어가 봅니다. 템포 트랙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 전체 템포에 대해서 0부터 시작해서 최대 360까지 범위를 가진 맵이 나옵니다. 템포 맵이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그려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앞에 템포 트랙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로우 버튼으로 그려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한 부분씩을 이렇게 찍어서 템포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안에 들어오면 스텝이랑 램프랑 두 개만 있는게 아니라 오토매틱 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원하는 것을 좀 비교적 알아서 그려주는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 버튼을 이용하면 뭘까요? 필요한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템포가 평탄화 되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템포 트랙 보셨구요. 중간에 음악의 중간에 변박이 되는 경우 지금 기본적으로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음악 중간에 변박을 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4분의 4박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 있죠. 여기 태그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태그를 추가시켜 주면 돼요. 드로우 버튼 눌러 가지고 특정 마디에서 태그를 붙여 주면 됩니다. 자 5마디 에서 8분의 6박자로 한번 바꿔 볼까요? 이렇게 하면 숫자는 입력을 해 줘야 돼요. 8분의 6 이렇게 8분의 6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6박자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5마디부터 8분의 6박자로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음악까지도 여기에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음악은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똑같이 그냥 재생이 되죠. 다만 우리가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박자 단위로 분할이 되게 되죠. 이렇게 레코딩을 눌러서 템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 2, 3, 4 1, 2, 3, 2, 2, 3 1, 2, 3, 2, 3 1, 2, 3, 2, 3 1, 2, 3, 2, 3 8분의 6박자니까 1, 2, 3, 2, 2, 3 이렇게 메트로놈이 소리를 냅니다. 나누어지는 분할 구간만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템포가 중간에 변하는 것은 실제로 미디 이벤트가 출력되는 타이밍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변화 값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마디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룰러죠. 룰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미디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랙 뷰에서도 이 시그너처 트랙을 따로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Track 해서 밑에 보면 시그너처라고 있어요. 시그너처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4분의 4 박자 8분의 6 박자 이렇게 태그가 붙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태그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과 모듈레이션 휠 그 다음에 페달 등등 이런 미디의 컨트롤 옵션들이 있죠. 컨트롤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큐베이스 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추가를 안해도 데이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키 에디터에서 음표를 나타내는 바 있는 이 화면 밑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붙어있어요. 하나는 Velocity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Sustai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Velocity라는 것은 지금 각 음표에 치는 음표의 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0부터 127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게 쳤다가 약하게 쳤다가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뭘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연주를 하면서 밟았던 페달입니다. 페달을 이렇게 127까지 끝까지 밟았다가 또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하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페달이 떼지는 순간까지 전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드로우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페달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밟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여유 있게 밟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스냅 옵션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스냅 옵션이 켜져 있으면 스냅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리드로 지정되어 있는 8분음표 지금 현재 8분음표거든요. 그 부분 만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는 앞에 첫 마디는 제가 페달을 안 밟았는데요. 여기도 페달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컨트롤 넘버로 넘버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컨트롤 신호들은 넘버 64번이 페달 신호입니다. 그래서 64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서스틴 페달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클릭을 해서 보면 컨트롤 넘버 중에서 컨트롤 넘버 중에서 자주 쓰는 컨트롤 넘버들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피치밴드, 애프터 터치 등등 이런 미디 컨트롤 체인지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페달 밟는 거를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걸 보여주게도 할 수 있고 또 안 보여주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리무브 디스 레인 하면 이렇게 안 보여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벨로시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레인 조차도 안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고 벨로시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다시 나타납니다. 벨로시티 용어 낯설지 않죠 이제 치는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거 그리고 이 레인을 클릭을 해보면 앞에 이렇게 다이몬드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죠 지금 이 미디 트랙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데이터는 들어 있지 않고 페달 데이터와 벨로시티 이것만 지금 들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벨로시티 체크된 걸 서스테인으로 바꿔도 돼요. 이것만 보겠다 또 벨로시티만 보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다른 컨트롤 메시지들은 도대체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가상악기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듈레이션 휠 값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우리 바이올린 음색을 하나 가져오도록 해 볼게요. 스트링 음색입니다. 2번을 채널을 5번으로 바꿔 주고요. 그러면 요런 연주가 가능한 스트링 소리입니다. 자 이 스트링 소리인데 지금 건반을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요 건반의 왼쪽에 보면 요런 레바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피치 휠 입니다. 피치 휠 아까 피치 휠이라는 컨트롤 넘버가 있었죠. 트로트 신호가 근데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 모듈레이션 휠이 적용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포르테와 피아노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스트링인데 좀 더 세게 이렇게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약하게 연주하는 것들을 건반에 따라서 요렇게 한 레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두 개의 레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레바는 피치 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레바는 모듈레이션 휠 옛날에 미디 시절에 생긴 옵션이라서 모듈레이션 휠이랑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휠을 이렇게 포르테를 내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녹음을 해 볼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연주를 한번 해 봤어요. 자 그러면 방금 연주했는 이 키 에디터 데이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음은 뭐 별게 없어요. 그죠? 음은 별게 없고 지금 요렇게만 연주를 했습니다. 벨로시티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요걸 클릭을 해 보면 피치밴드도 입력이 되어 있고 모듈레이션 휠도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모듈레이션 휠을 보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고 작아지고 네 요렇게 입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피치밴드도 입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요렇게 피치의 움직임이 느껴지죠? 요거를 동시에 다 볼 수도 있겠죠? 피치 레인을 추가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커지고 우리 학생들은 머리가 명석하니까 아마 이런 그래프랑 관계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알겠죠? 이렇게 미리 내가 입력을 해 놓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드로우 메세지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새로 좀 더 입력을 하거나 그려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될 거에요. 자 요런 방식으로 조금 더 미려하게 나는 그려주고 싶어 하면 새로 이렇게 그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치밴드도 마찬가지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내려갔다가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좀 추가로 얘기를 해주면 10번 컨트롤 넘버 10번은 펜이라고 해서 왼쪽 오른쪽을 소리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소리나고요. 이렇게 하면 0이 왼쪽이고요. 127이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이 64에요. 정중앙에서 소리나게 하려면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려 주면 되겠죠. 오른쪽 왼쪽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넘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해 주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포르테하고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피아노 포르테는 세게 연주하는 거고 볼륨이라는 것은 소리의 레벨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디오 레벨이 작더라도 포르테를 연주하는 게 있을 수 있듯이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악기에서 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볼륨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듈레이션하고 메인 볼륨하고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인 볼륨은 한번 이렇게 입력이 되면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체를 다 내려줘야 되거든요. 소리를 지금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악기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과 볼륨을 나타내고 있는 바가 보이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볼륨도 움직이죠. 요거에요. 요 데이터를 조정하는 게 바로 볼륨 명령어와 그 다음에 펜 조절하는 거에요. 자 이 레인들을 전부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이렇게 펜도 보여주고 벨로시티도 보여주고 전부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익스프레션 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컨트롤 넘버 11번도 볼륨처럼 작동하는 거긴 해요. 볼륨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채널 안에서 이 악기의 볼륨을 조절할 때는 익스프레션으로 조절해 놓는 것이 전체 볼륨을 우리가 그 다음에 조절하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작업할 때는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메인 볼륨을 조절하는 것보다 메인 볼륨은 한번 조절해 놓고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확실히 제일 좋거든요. 전체 악기들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으면 전체 밸런스를 잡을 때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모든 것들은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트랙 미디 트랙에 대해서 볼륨과 그 다음에 펜 값을 또 조절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조정되는 모든 옵션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 둘 수 있어요. 여기 보면 R 버튼과 W 버튼이 있죠. 여기도 R, W 버튼이 있죠. 이 트랙에 R, W 버튼을 이용을 하면 오토메이션 움직임을 라이팅 할 수도 있고요. 라이팅 그 다음에 라이팅된 걸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팅 버튼을 눌러놓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도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것들은 지금 보시면 밑에 어떤 오토메이션 데이터로 입력이 되어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데이터들은 다시 재생을 할 때 리딩 리드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라면 이 데이터들을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서 볼륨 조절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넘버들을 생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데이터랑 다르죠.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데이터도 다르고 중복으로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이상해져 버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실제로 쓰실 때는 여기 보면 방금 오토메이션으로 입력한 것과 오토메이션으로 입력한 것과 실제로 내가 미디 데이터를 여기에 입력해 놓은 것이 이렇게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는 오디오 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